김숙씨 별명도 예전에 도라이였어요. 아 진짜? 너무 많아. 신봉헌 선배님이 그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거북이 좀 사와 그랬거든요. 김숙씨가 대선배님한테. 대선배님한테. 난 거북이 싫어. 아니 그 개 선배님한테. 거북이가 왜 싫어? 갑자기 김숙씨. 거북이니까. 도라이네. 도라이네. 그 이유로. 우리 2급 인실에서. 왼 정신에. 김흥국씨한테도 그런 적 있어요. 하지마요. 상무한 건 아니잖아. 상무한 건 아니야. 제가 남편은 배짱이에요. 김숙씨가 저희 아주머니로 나왔었어요. 역할이 좀 그런 역할이에요. 김숙씨가 갑자기 나오다가 김흥국씨를 봤어요. 저도 김흥국씨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랬는데 갑자기 김흥국씨를 딱 보더니. 으아악 뛰어. 보자마자. 갑자기 으아악 그러더니. 저한테. 얜 뭐냐 그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들어도 너무 당황해서. 도라이예요. 그랬더니 김흥국씨가. 김흥국씨가. 으아악. 아 그렇지. 그런 거 같더라. 저희 대화를 알아보겠다. 그게 한 십 몇 년 전이잖아요. 십 몇 년 전이에요. 이게 97년 8년 얘기에요. 근데. 요전에 만났거든요. 요전에 라디오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봤거든요.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 기억하고 계세요? 아 너 돌. 아. 돌까지 마시고. 아 기억이 되시고.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이제 애견샷 다니고 하면서 순해졌거든요. 애견샷 다니고 순해졌는데. 데뷔 초기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메이크업 있잖아요. 강한 메이크업. 아니요. 그때 토토 황혜영이 유행해서 그랬었어. 눈을 되게 진하게 했는데 그때. 그렇죠 그렇죠. 눈을 되게 아래를 진하게 하고. 입술을 굉장히 빨간 걸 바르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꼭 보면서. 그렇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섭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성이 없다고. 선배님들이. 눈을 보고 인사를 해라. 그래서. 눈을 끝까지 본 거예요. 어느 정도 보고 숙여야 되는데.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끝까지. 눈을 이렇게 보니까. 선배님들이 무서워하고. 그렇군요. 조폭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너는 인사를 좀 똑바로 해.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더 깊게 눈을 보고. 더 무섭게. 하여튼 저 김숙 씨가. 저. 들어왔을 때 방송국에. 저는 김숙 씨 한 2, 3년 동안. 웃는 걸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가 그거야? 땅이서. 늘상. 아니. 마음은 굉장히 밝은 아이였는데. 표정이. 표현이 안 됐나 봐요. 그때 표정 좀. 늘상 어떻게. 늘 저렇게. 기분이 어때 지금. 지금 기분 날아갈 것 같아. 사실이었구나. 나는 보족에 있는 걸 5년 만에 봤어. 여기 사회 나와서 혼난 적이 있는데. 왜요? 박미선 씨랑. 박미선 씨가 처음에 이렇게 조금 소은이 씨와 친한 동생이니까. 저한테 관심 보이려고 문자를 했는데. 웃기려고 하다가. 슈가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거 조금 웃겨야 되겠다. 어떻게 얘기했다. 네. 선배님. 교회 입고 갈 승복이 아직 안 말랐어요. 이렇게. 웃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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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안 와요. 너무 세게 쳤나?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와요. 그러면 제 장난을 받아준 거잖아요. 슈가 성경책 사줄 때. 딱 온 거예요. 아 내 개그를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였구나.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성경책 집에 있어요. 불경 옆에.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그런데 또 없어요. 답장이. 다시 또 왔어요. 야. 교회에 와서 부활절이라 맛있는 것도 많이 줄 거야. 또 온 거예요. 아 이제 개그를 받아들구나. 완전 센 걸 보내야 되겠다. 알았어요. 내일 선녀보살한테. 내일 망신살 있나 없나 알아보고 갈게요. 근데 선배님 언제까지 하냐 한번 해본 거였어요. 그들이 한 2년 때나. 연락이 안 됐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어요. 숙이는 어떤 아이니? 숙기도실 다녔으면 해외. 그리고 언어도 좀 하지 않아요? 한국말로 해도 다 통하던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음식 시킬 때도 이거 한 개랑 이거 두 개. 이거 얼마야? 이거 계산기 가져와. 이거. 어 비싸. 이거 어때. 어. 어. 에이. 거기 이제 여행 엄청 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혹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또 뭐 지갑을 들고 가거나. 영어가 안되니까 막 버벅거리면서 결국 못 다진대요. 근데 당연히. 정당하게 한 것만 얘기하라고 야 지갑 갖고 와! 내 지갑 훔쳐갈지 너 죽는다! 아 지 죽는다! 얘들이 다 아는 거에요 지갑 훌륭한 거에요 죽는 건 다 아네 진짜 아파! 너 지갑 싸게 했어! 놔줘 그냥! 놔! 너 선물하지 그냥! 진짜! 가무장적인 바람이 됐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었어요 남자는 그냥 조신하게 살릴만한 남자를 원한다 그깟 돈이야 내가 벌면 되지 너무 웃긴 해 어디 아침부터 남자가 인상했어? 그게 다 너무 웃긴 거에요 아침부터 인상을 쓰는 이유도 모르겠고 밖에 나가면 다 인상 쓰는 남자랑 일을 해요 근데 직구석에 들어왔는데 남자가 또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말이 됩니까? 안에 있는 남자라도 조금 웃어줘야지 주로 신혜 때문에 김수용 씨 맨날 인상 쓰고 있죠 김수용 씨가 큰소리 막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라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우리 아빠같아요 폐가 남실한다는 얘기가 있다 진짜 아빠같아요 이야 별명이 뭐예요? 별명 저를 퓨리오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퓨리오숙 반짝 놀랐어요 퓨리오사로 퓨리오숙 쑥크러쉬 걸크러쉬의 쑥크러쉬 쑥크러쉬 갓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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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앙 하아 affiliate 감사합니다.